묵도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아 최고로 힘을 얻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현장을 능히 살리는 최고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롯에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에가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빈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미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 제목으로 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 있죠. 식당들도 보면 또 많이 문을 닫고 있고요. 실제로 운전하다 보면 문을 닫은 가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삼계탕을 먹으러 근처에 식당을 갔는데요. 줄을 진짜 엄청 서 있는 겁니다. 이런 점심시간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었고요. 기다리면서 먹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한 그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맛도 있고 장사도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 한 시간 앉아 있는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참 보면요. 안 되는 데는 계속 안 되고 되는 데는 지금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왔는데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 갱신 개혁한 현장들은요. 더 잘 되고 있고 그렇지 않고 못하는 부분들은 더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상황이 와고 어려운 현실이 왔다 해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말 보금 안에서 각인뿔이 채질된 언양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을 보고 갱신 개혁하면요. 무려 어려운 부분이 왔다 할지아도 더욱더 큰 응답들을 받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나는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새벽부터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된 것이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가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닫는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언약을 붙잡고 오늘 말씀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무너지는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심은 결국 허무함입니다. 사람 중심은 결국 상처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질 중심하면 결국엔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 중심으로 삶을 산다고 하면은 결국엔 삶의 끝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안될 수준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영적 상태를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뭐겠습니까? 오직 예수 바로 그리스도로 완전 충분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터졌을 때, 사건이 왔을 때, 어려움들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정말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증거로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핵심 복음의 언약이 맞다면 우리는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구나.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시구나.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의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어떤 승리하는 상태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영적인 힘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무엇을 걱정하시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무엇을 걱정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세밀하게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현실을 뛰어넘으세요. 여러분들 현실에 속지 마십시오. 영적인 사실을 보고 빨리 믿음의 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또 세계보금화의 언약을 붙잡는 승리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의 끝을 알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없죠.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니 그 어떤 문제가 앞에 온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까? 홍해가 막았습니까? 여리고송이 막았습니까? 가난의 연합군이 막았으니까? 상관없습니다. 다 뚫고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능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빨리 우리 영국적 상태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 키 단어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인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여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지속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의 현장. 여러분들 반드시 나의 현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한 전도자의 삶을 내가 누리고 지속하려면 반드시 나의 현장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1절 보니까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바울이 지금 구체적인 현장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현장입니까? 너희와 그랬어요. 너희와 라는 건 지금 골로세서 현장에 편지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골로세서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라오디에가 있는 자들과 그랬어요. 골로세서에서 약 한 12km 정도 떨어진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알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현장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현장에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말씀과 언약이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람들까지도 놓고 바울이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대상자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마음을 담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현장을 살리시라고 우리에게 중요한 현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다민족 사역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 모든 사역이 다 마찬가지지만 정말 기도뿐이 없구나. 정말로 기도가 나오는 현장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주십니다. 한 우리 다문화 가정 어머니는 남편이 매일매일 술을 마셔요. 술 안 마셔가 술 안치한 시간이 언제냐. 자고 일어나서 잠깐 몇 시간. 점심 먹기 몇 시간. 그 다음부터는 계속 술 마셔요. 계속 갈등. 육신적인 고통. 너무나 힘든 부분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랑 팀 사역. 저희가 팀 사역 해주면서 계속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 가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현장을 보여주신 거다. 상처받지 마시고 정말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마음 담고 기도하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마음 담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현장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 나에게 주신 그 현장. 어렵습니까? 저 사람에게 상처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내가 맡은 부서. 지금 내가 맡고 도와주고 있는 그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나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 생각하시면서 나의 현장으로 붙잡고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본문에서 말하죠. 얼마나 힘쓰는지를 그랬어요.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마음의 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원호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올바른 영적 상태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로 삶원호를 매일매일 해가지고 내 영적 상태를 회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지속하는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도 대연입니다.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지속이 안 될까요? 지속이 안 될 때 참 많죠. 어떤 것이 보여야 되냐? 방금 말한 듯이 나의 현장이 정말로 생긴다면 내가 반드시 지속해야 될 그 현장이 나에게 보인다면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속해야 된다는 그 현장에 보여있는데 지속 안 할 수 있을까요? 당장 결혼한 커플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이 없을까요? 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지자 가정 한 분인데 얘기 들었는데 담배를 제가 끊게 된 계기를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됐냐? 뭐 신앙적이 있는 게 아니야. 와이프가 임신하니까 아 이제는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구나. 이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 사람 나름대의 현장을 보고 제가 해야 될 걸 한 겁니다. 여러분들 불신자들도 이렇게 합니다. 불신자들도 필요한 것, 뭔가 사명감 있으면 한다니까요. 하지만 하물며 구원받은 정말로 세계보고마의 언약으로 우리가 부른받은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그 현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모늘로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지속해서 정말 그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 죽어가는 현장이 내 눈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정은주 단임 목사님께서는 항상 강단에서 말씀하시죠. 직부는 뭐다? 축복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남길 작품을 남기라고 하셨어요. 지금 맡은 그 현장에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이 사람과 이 현장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역을 해서 그야말로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의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시는 것입니다.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다민족 사역도 참 안타깝게도 현장에 못 오는 그런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지금 237 트리라운지도 생겼고 저희 영어회부 같은 경우는 또 인천지교회당에서 많은 지교회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당장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다 두 군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온라인으로 다 바꿨죠. 그래서 모든 훈련은 온라인으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문을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메시지 하나씩 듣고 매일매일 정말로 다섯 가지 현장 기도자로 정리하고 구원의 길 매일매일 하고 할 수 있도록 체크하고 서로서로 할 수 있도록 체크하고 그렇게 영적인 훈련의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써야 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그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 이 현장이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현장이구나 이걸 깨닫고 지속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현장으로 붙잡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줄이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의 삶의 첫 번째 걸음이 뭐겠습니까? 나의 현장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나의 현장이 발견됐으면 이제는 나의 메시지를 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 3절 맞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미니 여기서 마음의 위안 모두의 연합 이의 모든 풍성함 결국엔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게 어디 있다고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그리스도 오직 예수의 원약에 내가 증인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증인을 쓴다는 건 다른 것이죠. 오직 예수 하는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하는 비밀을 맛본 사람은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모든 문제 해결이 오직 예수라는 답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바로 설명하는 자가 아닌 손포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설명은요 지식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 지식이 있다면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라고 부른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원약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그리스도 원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만 영적의 권세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욕기 42장 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기서 귀로 듣는다는 건 뭐예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들어야 되니까 우선 하나님에 대해서 하지만 이제는 뭐겠습니까? 눈으로 배움나이다. 눈으로 봤다는 건 뭐일까? 귀로 듣기만 하던 그 하나님의 원약의 비밀이 응답으로 내 현장의 눈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욕기 42장 마지막 장입니다. 많은 경제 문제, 육심문제, 가정 문제 다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고백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증인의 말씀에 선포하는 원약을 여러분들 체험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왔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 귀로만 듣던 그리스도가 아닌 눈으로 체험되는 축복은 축복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하나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머지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이제 그 현장에 맞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나의 메시지, 무슨 메시지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메시지가 확립되셨습니다. 자, 그때 나오는 응답이 뭐였어? 세 번째입니다. 영적 성장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미니. 자, 감추어져 있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단 말은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발견되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요, 내가 영적으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살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들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이미 주셨어요. 포장해서 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어린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 생일 선물을 받고 그 기쁜 마음으로 리본을 떼고 포장지를 뗐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고 행복해합니다. 왜? 이제 발견된 거예요. 이 안에 뭔가 좋은 선물을 부모님이 나한테 사주셨는데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뭘까? 뭘까? 풀어봅니다. 발견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완벽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포장해서 감춰줬다. 왜? 가짜들이 못 알아보게.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지 않은 갈망하는 자들만 알 수 있도록 감춰놨어요. 그 축복을 예배해서, 앉아서, 집중하면서, 말씀에, 기도로 존재해 집중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현장인지 여러분들 체험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현장과 영혼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게 영적인 성장입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조금씩 조금씩 좀 더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나의 불신형은 점점 점점 멀어지는 거고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모든 생각들은 무려 나가는 거고요. 이제는 내 생각 기준이 아닌 오직 말씀 성취의 기준의 언약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자만이, 오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쭉 말했어요. 그렇죠? 너희들에게 이런 응답도 있게 원한다, 기도한다, 힘쓴다. 너희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받고, 풍성하여 그리스도 알 수 있도록 쭉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4절을 하는 말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결국 이거 말하려고 말한 거예요. 지금 말한 모든 포인트는 지금 이것 말하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나옵니다.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의 말이 와도 절대 속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내가 이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한 영적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교묘한 말로 속이는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교인들을 자꾸 속이는 불신앙으로, 그렇죠? 사건으로 자꾸 사람들을 속이려 나가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어떻게 안 속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시면 돼요.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걸 걱정할 것도 아니고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본, 진짜를 본 사람은요, 결국 가짜에 속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리스도를 맛본 사람은요, 다른 것 같지 않게 보입니다. 하찮게 보이는 것입니다. 큰 문제라고 하지만 우리에겐 큰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나의 답인데,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신분과 권세가 정말로 보고 나니까 야,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로 깨달아지는 것이죠.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하나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오늘 전두제 삶을 얘기했습니다. 전두제 삶이 뭐겠습니까? 나의 현장을 살리는 자가 전두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메시지를 가리는 자가 전두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축복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많은 사건들을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부분들은 근데 살다 보면 또 문제가 와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처럼 모이기를 못하게 하는 이런 이상한 시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냐. 영적 타임아웃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가 우리를 마치 사역을 스톱을 시키고 많은 걸 스톱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타임아웃으로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들 운동을 봐도요. 코치나 선수는 타임아웃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언제 부를까요?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뭔가 계획대로 안 되고 있을 때 타임아웃을 불러요. 타임아웃을 부르면 코치가 뭐랍니까? 전략을 세웁니다. 전술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휴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뭐합니까? 힘을 줍니다. 힘을 줘요. 그렇죠?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방식대로 하면 우리는 이제 성공이 눈앞에 왔다. 힘을 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타임아웃 한번 해가지고 선수들이 완전 패기가 바뀝니다. 아 안되네 힘드네 이거 질 것 같네 그랬던 생각들을 다 무너지고 이제는 아 그렇다. 우리가 이 전술 전략대로 하고 정말 우린 할 수 있다. 화이팅 하자. 이러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타임아웃 끝나고 나오면은 팀이 완전 다른 눈빛을 하고 쫙 나오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시간이 여러분들 영적 타임아웃 시간으로 가지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되는 시간이 올 때는 이제는 담대하게 모든 불신을 다 버리시고 눈이 반짝이는 눈빛을 회복하셔서 현장에 나오셔서 생명 걸고 예배드리시고 전도자의 삶을 매일매일 지속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속에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인들과 새벽부터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낳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영적 타임아웃을 회복하여 하나님 정말 내가 회복하는 현장 속에서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나의 현장을 살리고 나의 메시지를 회복하여 영적으로 성장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응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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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